여기 땀이 나네 여기 땀이 맺히네 여기 살이 접혀서 거기 땀이 맺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운동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한 달 반 만에 찍네요 다른 기타 부수적인 촬영은 조금 간간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를 많이 올렸죠 그 덕분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운동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제가 어제 그 ICN 대전 심사도 보고 원래 아주 옛날부터 약속일이 있었는데 그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그 모임을 또 이제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또 한잔을 했는데 속도 쓰리고 힘도 안 나요 아 이제 새벽입니다 왜냐면 또 이따가 인천을 가야 돼 인천 가서 아이언맥스가 이제 공식 스폰하는 NPC 내추럴 인천 시합을 가서 부수에서 제가 또 이제 아이언맥스 홍보도 하고 이렇게 모델 활동하러 가야 됩니다 벌써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운동은 영상은 찍긴 찍어야 되고 대체 언제 찍지 하다가 따지고 따지고 보니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도 없고 속도 쓰리고 어우 미치겠지만 운동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못 하실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일 잘하는 운동 밀기 가슴운동 해봅시다 렛츠고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참 운동 촬영을 했네요 근데 이제 말왕님이랑 촬영을 했어요 말왕님이랑 가슴어깨 운동하는 영상 근데 거기가 와 완전 와 이게 뭐예요 저희 영상 올라올 시점에는 올라와 있을 건데 그 루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프리웨이트를 많이 하면은 어우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머신을 좀 많이 해야겠다 다만 프리웨이트 3세트 정도만 늘상 하는 이 잉클라인 벤치 하겠습니다 저는 플랫 벤치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가끔 합니다만 감을 잃을까 봐 하는 정도고 2, 3년간 거의 잉클라인 위주로 갔는데 여러분들도 내 가슴이 너무 커서 주체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잉클라인 위주로 하십시오 아 왜 이렇게 뿌듯하게 소리가 반절에서 뿌듯하게 소리가 나냐 반절에서 뿌듯하게 소리가 나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 몸 상태인데 6시에 제가 기상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파워에이드 한 잔 하고 운동을 해보는 건데 공복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대단하네요 아침 운동을 원래 합니다 저는 원래 시즌 내내 8시에는 운동을 항상 했으니까 하.. 근데 유독 더 힘드네 자 90kg 아휴 오늘 힘이 없고 포니션도 별로지만 퉁퉁해졌습니다 퉁퉁해졌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배 남은 모습이 싫어가지고 살 찌우는 거가 싫고 그런데 이 모습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체중 물어볼 것 같은데 79kg 대회 끝나고 6kg 쪘습니다 어휴 이 스케줄상 계속 운동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간에 되게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술 자체도 간에 무리가 따르죠 잠 많이 못 자고 키로가 쌓이니까 또 간에 무리 쌓이죠 운동 자체로도 간 수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계속 간에 무리가 따르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세요 저는 어쩌다가 한 번이지만 어쩌다가 한 번이 사실 크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글쎄 아니 또 이게 또 얘기하기가 그렇다 왜냐면 오하람이라고 있어요 오하람 선수는 걔는 맨날 술 마시면서 운동하는 애 맨날 그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근데 걔 또 멀쩡한 거 보고 피부도 세상에 내가 그렇게 피부 좋은 애를 많이 못 봤어요 몸에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술 담배하고 근데도 피부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될 놈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조심하자 주의라서 이렇게 술 마시는 다음날은 원래 운동을 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본 영상을 또 남겨봅니다 아 아 아 아 어우 개입을 좀 줄여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인클라인 자체가 어깨 개입이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인클라인 위주로 바꾼 뒤부터 오버헤드 프레스도 좀 볼륨이 낮아 줬어요 플랫 위주로 할 때는 확실히 운동할 때 프레스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하게 타고 팔꿈치나 어깨 근데 좀 데미지가 쌓이는 느낌이 나 deterior다 아우 졸려 ac 어 이따오잖아 아 아 아 후!? 휴! 달콤치... 조금 무리했나보다 아 많이 아픈게 아니라 아프려고 할 때 딱 그만뒀 venues 이건 현명하지 아플 것 같으면 그만 자 오늘은 운동 조금 할거에요 프레스는 아까 3세트, 3세트, 6세트 끝내고 이것도 3세트 그래서 총 9세트로 마무리를 합시다 보여주기용 보다도 저는 원래 벗고 운동하는 게 좋아요 몸이 잘 보여서 움직임이 보이니까 벗고 운동하는 게 훨씬 잘 돼요 그리고 막 가슴 움직임이 보이니까 훨씬 잘 돼 으씨 으잇 으아악 자, 가슴은 9세트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8일만 좀 더 하자 8일만 한 4세트 적게 보통 밀기 훈련할 때 삼두를 많이 하죠 같은 기능으로 저는 근데 옛날부터 선호했던 방식은 밀기 훈련할 때 저는 2두 가슴 운동할 때 2두 어깨 운동할 때 2두 등 운동할 때 삼두 약간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걸 좀 더 좋아했었다 보니까 최근 1, 2년 동안 또 반대로 했었다가 지금 다시 또 예전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두가 아닌 2두를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20kg로 문 풀고 가볍지 않아요 사실 저는 팔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세트를 이렇게 어쩌다 하는 거보단 되게 자주 적은 세트를 잦은 빈도로 해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꼴로 골고루 한 4,5세트 정도씩만 해주세요 아유 땀이 나네 여기 땀이 며치네 여기 살이 접혀서 거기 땀이 며친 것 같습니다 아유 씨부럽네 으아악 자 오늘 운동 정돈 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운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특히 가슴 운동에 한해서는 굉장히 적게 볼륨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. 많은 볼륨을 할 필요가 없다. 이 생각입니다. 20년 가까이 그래 왔고 가슴 운동을 15세트 20세트 이상 할 필요성을 딱히 못 느끼겠더라고요. 단순하기도 하고 다른 대근육과 달리 좀 단순하죠. 결 방향도 크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지 않고 파트도 상부하고 나누기도 합니다만 딱히 정말 나눠서 할 만큼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운동을 적은 세트로 훈련을 해도 충분히 성장되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많은 운동으로 이제 받아봐 줄 필요는 있겠죠.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정도 수준까지 아마 이르지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운동을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 운동 기술을 습득하고 그 레벨을 높여가는 운동 방향을 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밀기 버전 2, 오버웨이드 프레스 버전, 당기기, 하체 운동, 비시즌 훈련 시리즈로 계속 올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나중에는 오프시즌 파워빌딩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할게요.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. 많이 기다려주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